야 진짜 쉬워. 구라가 아니라. 아 진짜 너무 쉬워서 그래. 야 이거 편안해도 되겠는데? 방저받고? . 제가 또 이런 게임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타이어 타이어머드 아 이런 차이가 있네 난이도 뭘로 할까요 하드? 중간에 난이도 바꿀 수 있어요? 아 중간에 바꿀 수 있어? 너네 모르지 아 하드 유아용이에요? 오케이 렛츠고 어 별풍선 맨 별풍선 맨 먼저 잡아볼까요? 그래 별풍선 맨 먼저 잡자 어 캐릭터도 바꿀 수 있네? 능력은 똑같죠? 일단 방제는 안 맞잖아 파란판스 쏘는 이야기인데 저 붉은색 애가 나오면 안 되죠 뭐가 이점 오디라는 거지? 오우야 뭔가 다르네 어렸을 때 했던 거랑 오우 위에서 막 소보르빡이 떨어져요 야 무빙 야 별로 하드모드 안어려운데? 완전 쉬운데 이게 대쉬 오오 소점프도 있나 이거? 그렇지! 밑에 가시가 있겠죠? 확실해! 아 아니네 어머어머어머 숙제라냐 여러분들 이걸 왜 숙제로 해 이거를 왜 저한테 왜 맡기겠습니까 숙제를 제가 롱맨을 많이 해봐가지고 많이 해봐가지고 되게 쉽네요 여기는 점프가 바로 끊기네 잠깐만 여기는 그 팬케이크가 안 나오네요 아 우주라서 점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앗! 하앗! 그렇지! 야 이거 켜낭해도 되겠는데? 방제 받고 야 진짜 쉬워 구라가 아니라 아 진짜 너무 쉬워서 그래 아 진짜 너무 쉬워 아 진짜 너무 쉬워 아 제가 롱맨을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타이머 좀 띄울게요 아 진짜 유아용이야 별풍선 이거는 키고 해도 돼요 님들? 별풍선 이거는 키고 해도 돼요 님들? 하아 레전드 하나 찍자 다효야 아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님도 재미없겠다 남은 딸 쿵투척님 10개 아 이렇게 2.5D구나 난이도 하드여 난이도 적어놔야겠다 얘는 여기로 올라가서 아 타이머여 분명 위로 쭉 올라가면 까시가 있을거야 어 아니네 잠깐 밑에 뭐 놓고온거 있나 봤는데 없네요 이렇게 지나가주고 야 여기는 소점프해야겠네 보니까 위에 깨시가 있네요 여기는 지금이야 그렇지 어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먹어? 아 근데 안 먹어도 됐구나 아 소보로빵 저 눈을 쏘면 되네요 아 근데 진짜 쉬워 아 어렵 이건 뭐죠? 아 아 와 야 잘만들었다 이거 팬게임인데 되게 잘만들었네요 가까이서 쏘면은 더 잘되네 이게 옛날게임 그거를 그걸로 만든거라 이게 총알이 제한이 있나봐 맵에 나올수있는 위에 2캔 저게 아마 체력 채워주는 그거일텐데 어 야 저거 야 저거 파편도 체력이 다네 어머 이거 중간 세이브 기능 없어요? 헉 아 2캔이구나 그냥 뛰면 되나? 하아아아아악 이것도? 이것도? 어 그렇지 와 근데 진짜 추억의 게임이다 이거 갈수록 어려워지죠 지금 첫 첫 버스라 쉬운건가? 잠깐 여기 밑에 뭐가 있을거 같아가지고 떨어지면 죽겠네요 그럼 바로 저기로 도약을 해야겠네 어머! 어머다! 호진이다 호진이 어 여기서 데미 들어가네? 꼼치 써야겠다 됐다 저기 위로 가봅시다 어머어머! 아 저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죽겠죠?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머나! 하아 총쌌지? 지금 지나가 얘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얘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보스 왔는데 님들 이거 죽으면은 여기서 시작하나요? 죽으면 여기서 다시해요? 지금 나 목숨 3개 있거든요? 이케아는 아깝잖아 별풍내 별풍내는 어려워요? 별풍내는 어려워요? 어렵 어렵네? 잠깐만요? 되게 어려운데? 어 아 오케이 패턴 알았어 아 점프하겠지? 아아 오케이 아아 오케이 아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한번더 점프 뛰겠죠? 어 어떻게urer 패턴 무룩이 없나요? 무 더 OT 줄 disruptive 2,100,000 칠마니님 10개 아 얘 좋아요 개사기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거 하드모드는 체력 더 많이 달아요 님들? 눈 안되 돌아가 안되 쟤 너무 쎄요! 오케이 이제 알았다 한 번 더 점프를 끼겠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어! 아 미쳤어요! 어! 아 이거 대가리! 왜 두개밖에 없어! 또 주나? 대가리 72시간이겠네? 먹었다! 그래도 먹고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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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제! 아! 빨리 가야겠다 별풍선 패턴! 거기 안에서 연습 한번 할게요 닥쳐 닥쳐 뭔진 모르겠지만 조용히 해 여기서 그 레이저 보스 중간 보스 하나 나오지 아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스를 잡아야 되는구나 이 게임을 여러분들 근데 이거 난이도에 따라서 보스한테 체력 다는게 달라요? 아 달라요? 아 나이도 바꿔야 되나? 아 이거 하드네 내가 못 깰 것 같은데? 어 나 이 캔 또 주네 내가 노말 지키는데 안나절 걸렸으니까 하소는 첨 걸릴꺼야 야 이씨 야 슬랜 보여준다니 아 이거 타고 가자 안되네 열개만 치고 있니? 열개 키오스 한판하면 난이도 바꾸게 해주겠다 하아아이 하아아웃 으앙 빡빡이 승윤님 10개 태연답지 인텍자 음식에 가면서 우연준 서밋아 가는거야 산태스님 10개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무검 자기가 판다입니다 자 타요야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 왜 망설였지 앙앙 앙앙 아유 배꼬개 감사합니다 한태스님 10개 자 타요 이 느낌이야 그렇지 지금이라도 시공에 폭풍을 킨다면 봐주겠다 아 얘 가려 빡빡이 승윤님 10개 어 저거 함정일거 같애 마치 고양이 마리오마냥 거리 돌아가는게 시공에 폭풍으로 빨려들어갈거 같은데 히오스부터 키자 한각이 96호님 10개 차 왔어 나 집중한다 아 맞다 아 아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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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로 깼다 씨발거 제가 똑같은게 드리겠죠? 여러분들 얘로 잡을 수 있는게 뭡니까? 이정도는 알려주십시오 별풍선으로 아 세이브 퀵맨이요? 아 스네이크를 잡을 수 있어? 이 아니라 시공맨이였네 히오스를 킨다면 아 얘는 그냥 쉬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어 이거 목숨은 0개 밖에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해야지 보스에서 죽으면은 너무 슬플거야 이러고 다시 할게요 이러면 두개 주니까 남자는 이켄작 이런거 안해요 그건 쫄보들이나 하는거야 황태순님 10개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아 이거 무슨 고양이 말이옵니까?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 저끼 알미워 내려와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아쉽네 아쉽다 쉬워 칸태수님 10개 근데 저거 근데 저거 개구리지 뱉느냐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면 되나? 됐고 와 이건 피지컬 오졌다 여기가 문제네 칸태수님 10개 저기가 이제 문제에요 야앗 칸태수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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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스비에 아까 탑박이들이 메일로 보내줘서 하는데 너네가 메일로 보내줬잖아 롱맨 경험자에요 경험자 어머 여기 위에 뭔가 있을거야 위로 가야되는거군요 어머 폭탄 뺐죠? 상대 Q뺨 어? 여기 신 핀다 그렇지 여기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방금 쟤 떨어진거 보면 제약자의 배려인거 같아요 일종의 아 아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가지? 이 이케 어떻게 먹어요? 어? 아 구름 이런 똑똑이들 아니 시공비데이가 히오스 안하구 아 개빡쳐 푸옵 여기 버그 버그존 남은 짤꽁트 청립 10개 남은 짤꽁트 청립 10개 제작자의 배려가 좋다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진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뛰어 못 뛰지 쟈댔어 이거는 저 못먹게 돼있어요 님들 자 목숨 하나 남았거든요? 저 2캔 없이 가겠습니다 이번 버스 쉽다메 벽 벽 못다 이거 새X들 롱맨 아니야 이거 메가맨야 벽 아니 그 벽 못타 이거 얘들아 어? 아 그러니까 그 그게 안돼 너네가 아는 그 시리즈랑 달라 쓰읍 아 저 못먹나? 어? 아 야 저거 제작자가 낚시로 둔거 같애 보니까 못먹게 해놨어 어? 저걸 타고 가는건가? 슈퍼마리아 왜 무슨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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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없으니까 쉽게 갈 수 있을것이야 . 아 용기가 안나 얘들아 용기가 안나 아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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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질 총리 여잇고 나 이거 하라 이거 하면 드디어